사실 인덱스 매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사용할 줄 아신다면은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인덱스 매치 함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은 이 VLOOKUP 함수는 용 정도 꼭 필요한 이제 그 능력치를 얻는 몬스터인데 이 VLOOKUP이 일반 용이라면은 인덱스 매치는 거의 바론 것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용보다는 좀 잡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사용할 줄 알면은 정말 다병만에 쓸 수 있는 훌륭한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VLOOKUP 함수와 인덱스 매치 함수의 공식을 비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오늘의 커피라는 메뉴에 그란데 사이즈 가격을 불러왔어요 메뉴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오늘의 커피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 범위에서 우리가 열번호를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랜에 사이즈니까 열번호로 3을 넣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의 커피를 검색한 다음에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불러와라 라고 동작을 하는 게 VLOOKUP이었죠 근데 이 동작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범위를 두 개를 제정할 거예요 첫 번째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 값을 출력할 범위예요 첫 번째로 이 조건 범위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값을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카페모카를 검색한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 범위에서 여섯 번째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검색한 값이 여섯 번째 있는 걸 아니까 이 순번을 받아와서 이 결과 값을 출력할 범위에서도 여섯 번째 있는 값을 불러오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VLOOKUP 함수와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인덱스 매치 함수입니다 제가 밑에 함수를 적어드렸는데요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우선 매치 함수예요 매치 함수는요 우리가 찾는 값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는지 그 순번을 반하는 함수예요 우리가 매치 함수로 카페모카를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메뉴 범위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카페모카가 몇 번째 있는지 그 순번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의 결합값으로는 6이 반환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이 범위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있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거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매치 함수를 통해서 카페모카가 여섯 번째 있는 값이라고 받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 범위에서 여섯 번째 있는 값을 불러와라 라고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뿅 불러와진다는 거죠 이게 다예요 이게 인덱스 매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합쳐주면은 인덱스 매치 함수가 완성이 되겠죠 밑으로 오시면은 똑같은 메뉴판이에요 다만 이 메뉴가 현재 오른쪽으로 맨 오른쪽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면은 브이로크 밤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브이로크 감수는 이 조건 범위로부터 오른쪽으로만 값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값을 불러와야 할 때에는 브이로크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인덱스 매치 함수 사용해야 되고요 그 공식을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메뉴판에서 카페모카라는 메뉴에 가격을 불러온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우선 매치 함수를 통해서 검색을 할 거예요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메뉴인 이 카페모카라는 메뉴가 쉼표 입력하시고요 이 값이 이 메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순번을 받아 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로는 0을 넣어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으로 검색해 줄게요 넣어서 엔터 입력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검색하는 이 카페모카라는 메뉴가 현재의 범위에서 여섯 번째 위치하고 있다라고 검색을 했네요 그럼 끝났죠 이 상태에서 순번을 알아왔으니까 이제 인덱스 함수로 통해서 출력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이 털 사이즈가 입력된 범위에서 쉼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가는 괄호를 달아서 이렇게 공식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우리가 이 메뉴 범위에서 카페모카가 위치한 순번은 여섯 번째 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 범위를 이렇게 입력을 한 거죠 우리가 검색하는 카페모카라는 값이 여섯 번째 있는 걸 검색을 했으니까 동일하게 이 범위에서도 여섯 번째 있는 값을 불러와라 라고 입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365 이전 버전 사용자분들은 이게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Ctrl Shift Enter 키로 입력해 주셔야지만 배열 수식으로 올바르게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를 바꿔 볼게요 메뉴를 오늘의 커피 또는 카푸치노 이렇게 바꾸시면은 메뉴가 바뀔 때마다 톨 사이즈의 가격을 불러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매치함수의 동작을 올리는 간단해요 VLOOKUP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데 다만 이 동작하는 순서가 VLOOKUP 함수는 여기에서 값을 검색한 다음에 특정 10번호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반면 인덱스 매치함수는 조건이 입력되는 범위와 값을 출력할 범위를 각각 입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순번을 받아온다 그리고 출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매치함수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